2019년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선 교구가 있겠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실시한 함장농업북동조합장 출구에서 당선 등으로 결정자 등으로 당선 정할 때입니다. 2019년 3월 13일 함장농업북조합장 출구에서 당선 등으로 결정자 등으로 당선 정할 때입니다. 남편집사는 당선용문장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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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쪽으로 쓰세요. 조금만 뒤로. 먼저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전 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당선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후보님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원의 지지를 얻어 당선의 영광을 얻으신 당선인께서는 개인적인 영광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조합원들이 당선작대에 겨눈 기대만큼 책임감 또한 크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임기 동안 조합의 성장과 지역주민이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와 성원 속에서 지켜보시는 조합원 및 지역인들의 피서에 도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나를 선택한 분들 못지않게 반대한 분들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두를 화합할 수 있는 포용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선거 관계자 및 조합 관계자 여러분께도 특히 감사를 드리고 조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분들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담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밤 튀김 제이언시 지친 음란 그니 opf 우리 농업인들이 행복하고 신뢰받는 환경을 구현을 위해서 폭략한 실손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농민들이 모든 직원들이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정신이 없는 게 맞습니다. 소감은 어떠세요? 우선 좌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후보 동분들께도 의뢰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선택은 받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제대로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추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조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 좀 힘드셨죠? 네,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홀담을 하실 텐데 앞으로 우리 안의 조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겁니까? 네, 우리 조합원들이 저를 믿고 선택을 해주셔서 제가 앞으로 주어진 4년 동안 우리 조합원들의 끈의 보호와 실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꼭 보답을 하도록 하고 안의 농업인들이 발전하는 데도 초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전화도 오고 우리 자,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뒤에 전화할게요. 같이 찍어갈게요. 네, 같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일단 소감부터 말씀해주신다면 아, 예. 저를 먼저 지지해주신 저희들께 정말로 진심, 진심으로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수동농협 조합원을 위해서 좋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조합장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수동농협 발전은 바랄 것 같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모님한테도 한 말씀하세요. 네, 네, 네. 아이고, 다른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앞으로 나와서 조합장님만 조합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뭐 후보들이 네 명의 경합을 베렸다고 그러는데 소감 한 마디 먼저 해주십시오. 하여튼 저를 지지해주신 우리 마천조합원들께 감사드리고 하여튼 저를 지지하셨던 안 하셨던 간에 저는 우리 마천조합을 하나로 떨떨 뭉쳐서 앞으로 좋은 미래에 좋은 마천농협으로 되게끔 힘차게 끌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